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 유명관입니다 지금부터 9월 마지막 주 어닝스 리 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주식시장의 이익동향입니다 선진국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는 한 달간 0.5%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0.7% 상향 조정에서 상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의 경우에는 한 달간 0.9%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난주 0.7%에서 상향 조정 폭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왼쪽에 파란색 선을 보시면 선진국의 이익전망치는 최근 한 달 동안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단에 갈색 선 신흥국의 이익전망치 추이를 보시면 선진국 대비해서 소폭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어닝스 리 비전을 체크해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한 달간 0.3%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0.6% 상향 조정이 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의 개선 폭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1.6% 기록을 하면서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흥국 국가들의 이익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한 달간 마이너스 0.5% 하향 조정이 됐는데 하향 조정 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나 브라질 즉 원자재 관련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익 동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흥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파란색 과거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21.8배를 기록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흥국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13.4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이 23.8배 기록을 하면서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이익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입니다 여전히 경기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에너지, 산업재, IT 업종의 12개월 선행 EPS가 한 달 전 대비 1%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업종과 이익 전망치가 부정적인 업종이 극렬하게 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업종의 12개월 선행 EPS가 한 달 전 대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그리고 필수소비재 경기 방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경기 민감한 업종 내에서도 경기 소비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소폭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실만한 지표입니다 미국 세부 업종별로 한 주간 이익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 흐름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업종들이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많이 상향 조정된 업종입니다 건설, 그리고 정유, 그리고 철강, 헬스케어, 화학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가장 상향 조정폭이 컸고요 오른쪽 끝에 보고 계시는 운송, 호텔 레저, 그리고 화장품 무류,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한 주간 하향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도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철강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비철금속이나 반도체, 에너지, 화학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상향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반면에 호텔 레저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 내에서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이익 전망치 변화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차트인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업종들은 주가와 실적 모두 긍정적인 업종입니다 철강이나 운송업종의 이익 전망치 변화와 주가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왼쪽 하단의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이익과 주가 모두 최근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속해 있는 업종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부진한 업종에 속하는 은행, 화장품, 의류, 헬스케어 업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국내 기업 순이익 전망치는 172조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1.4% 하향 조정이 되면서 최근에 이익 모민텀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전 대비로는 1.5% 상향 조정이 됐지만 최근 2주간이나 한 달간의 이익 전망치 변화는 속폭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0% 상향 조정이 되어서 44.6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 한 달간이나 3개월 전 대비해서 모두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내년 실적 전망치와 곧 다가올 3분기 실적 방향성이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의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입니다 2022년도 실적은 최근 2주간 마이너스 0.9%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송 업종이나 철강 그리고 상사 자본제, 화학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은 최근 2주 동안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끈 업종은 조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익의 한국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2.8% 하향 조정이 시장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 둔화를 이끌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업종은 운송 업종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대한항공의 이익 전망치가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3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운송 섹터 전체적으로도 올해 6월부터 상향 조정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 실적 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화물 부분 광세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 변화가 하향 조정이 폭이 큰 업종입니다 오른쪽에 종목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속적으로 LCD 패널 가격 상승세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2주 동안 2022년도 순이익 전망치가 5%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도 SK 머트리얼즈나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와 같은 종목들은 LG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간의 이익 전망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이익 전망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분기 실적 변화가 긍정적인 철강 업종 섹터의 이익 전망치 변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3주간 내내 철강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3분기 프리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틸과 같은 철강 업종들의 철강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마지막 주 워닝스 리전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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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